안녕하세요. 팀프학통가 여러분들 어서오시고요. 7월 학평 해설강의 확통입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꽂혀가지고 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거 평가관심이 아니잖아. 우리가 6월 모의평가가 있었고 그거 분석하면서 공부하시고 이제 9월 모의평가 대비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7월 이거는 학력평가일 뿐이다. 점수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그냥 선생님이 공통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딱 6문제만 뽑아서 해설을 해드렸는데 확통은 이거 29번 한 문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 문제 뽑은 이유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야. 사실상 이제 뭐 통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확률과 통계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까지는 통계가 없었죠. 1, 2단어만 나왔잖아. 근데 통계가 진짜 진짜 중요해요. 통계를 말이야 옛날 방식처럼 그냥 대충 공식 암기해서 풀려고 하면은 절대 확률과 통계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6평 때 경험했잖아요. 29번 정도까지는 맞춰줘야지 이제 점수가 좀 미적이나 기화랑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아직 뭐 환경통계 기초가 부족할 수 있어. 뭐 25, 26, 27 여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은 앞으로 목표는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목표는 29번까지는 그래도 맞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복병이 뭐냐면 바로 통계라는 거야. 통계가 왜 어렵게 나올 수 있냐면 이 문제처럼 약간 그 추론을 하게 만들 수 있어. 마치 수원수트에서 나오는 그 추론형 문제처럼 뭔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막 따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출자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뭐가 이제 중요한 건지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29번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 그냥 정규분포 같은 건 대충 뭐 공식해서 풀 수 있지만은 이 확률 밀도 함수 문제에 나오면은 진짜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개념 확실하게 잡아야 돼. 개념은 선생님 상승효과 확률과 통계 26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거는 이게 지금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는 얘기인 건데 어떤 식이 주어졌냐. gx-fx가 gx-a 두 개 곱한 게 0이래.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gx는 fx이거나 이거나 얘는 또는이야 또는 왜냐하면 두 개 곱해서 0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0 되면은 곱해서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gx가 fx이거나 아니면은 a다라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fx가 그려져 있는 상태니까 gx는 얘 아니면 얘여야 되고 이제 갈아타는 상황을 생각해주면 되는데 gx가 뭐라고 줬어? 연속이고라는 말까지 줬어요. 그럼 갈아타줘야 돼. 이게 갈아탄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그 작년 수능 작년 수능 12번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확통해서 여기까지 낸다고 좀 쉽긴 하죠. 그러니까 뭐 교육청 문제니까 그건 좀 감안하고 보시는데 아주 딥하게 수원 수투를 다루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추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통계의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a가 어딜 지나가냐면은 뭐 대략 여기쯤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나 밑에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연속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갈아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gx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a로 갈아탔다가 다시 뭐 fx로 왔다가 a로 갈아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gx는. 알 수 없어. 근데 그냥 fx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지. 자 근데 가 조건에서 뭐라고 줬냐면 0에서 1까지 y의 확률과 0에서 1까지 x의 확률을 비교를 했는데 y의 확률이 작대. 그럼 x의 확률은 그냥 원래 주어진 fx의 넓이 가지고 하는 거고 y의 확률은 새로 그린 이 gx 가지고 하는 건데 gx 이제 갈아타는 거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 이거를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fx랑 똑같으면 안 돼. 0에서 1 사이에서는 얘는 지금 뭐라는 거야? gx하고 fx가 같지 않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지. 어디서?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똑같으면 얘가 확률이 같아질 거 아니야. 같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 아 여기서는 무조건 갈아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갈아탈 때 왼쪽이 더 작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위로 가면은 fx보다 더 커지겠지.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아래쪽에서 갈아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된다 이거지.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gx가 fx보다 작다. 혹은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아예 똑같을 수는 없는 거야. 아예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3, 4에서도 똑같은 조건이 있네. 그러면은 3과 4에서도 마찬가지로 갈아타기는 갈아타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결정 안 된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a를 타고 갈 수도 있고 fx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를 그냥 타고 가게 되면 a를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fx 이 두 개 산에서 위에만 잘라버린 거잖아.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의 특징이 넓이의 합이 1이어야 되는데 1이 될 수가 없겠죠. gx가 위에를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여기서는 갈아탈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넓이가 1이 안 된다. 이거죠. 부족하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뭐가 만들어졌냐. 삼각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요렇게 지금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요 두 개 위에 있는 산의 넓이를 더하면 밑에 넓이랑 똑같아야 돼. 왜? fx 원래 산 두 개의 넓이의 합이 1이고 gx는 이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게 넓이 합이 1이니까 얘네 두 개를 여기다가 채워가지고 똑같이 1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삼각형 요거 s 그럼 요것도 s겠죠? 요것도 s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s를 더하게 되면은 얘의 넓이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2s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야? 넓이가 두 배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닮음이거든요. 닮음비가 1대 루트 2여야 돼. 넓이가 두 배면은 닮음비는 1대 루트 2가 되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점에서 요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요게는 요 삼각형하고 참 어렵다. 물론 방정식씩 세워가지고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닮음으로 가볼게. 요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요 밑변 길이가 1대 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1인 거를 1대 루트 2로 끊었으니까 내분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분의 1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수직선 상에서 생각해보면 돼.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을 딱 찍어주는데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가 되어야지만 넓이 비가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에다가 얘네 두 개 합친 거 그러니까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가 뭐라는 거야? 얘가 루트 2 더하기 1분의 1 요렇게 되는 거고 요기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2 더하기 1분의 루트 2 요런 식으로 돼야 1대 루트 2가 되면서 합쳤을 때 길이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요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돼? 문제에서 0에서 5a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을 구해줘야 돼. 그럼 a의 값은 어떻게 구해? 얘가 지금 a잖아. 그치? 얘가 지금 y 쿨 a예요. 그럼 x 좌표를 찍어줘야 되겠네? 그게 어디야? 그냥 요기 찍자. 요기 요기의 좌표를 구하자.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번에 요기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자 라고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1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 왼쪽으로 간 거 그럼 얘 통분을 해줘 볼까? 루트 2 플러스 1분의 요거 빼기 1이니까 지워주면서 루트 2 요런 식으로 되겠네? 요게 지금 뭐야? 요거의 x 좌표야. 요기와까지 시켜보자.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줘 볼까요? 그러면 분모는 루트 2의 제곱에서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럼 요거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군요. 그쵸? 자 요게 지금 x 좌표야. 그런데 요 직선이 뭔가 생각해봐. 0,0부터 1,2분의 1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요 직선이 그냥 y는 2분의 1 x란 말이야. 그럼 요 x 좌표에다 2분의 1 곱하면 이 y 좌표가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a는 요거의 절반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이제 y예요. a예요. a. y 거래.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0에서부터 5a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거네. 자 요 부분 이제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가 요렇게 가서 여기로 쭉 이어지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게 지금 gx고 y의 확률 구하는 거니까 5a에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에 좌표가 지금 뭐야? 얘가 a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2a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5a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근데 2a가 1보다 작으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5a는 2분의 5보다 작겠죠? 그럼 뭐 요것보다 왼쪽이 있을 테니까 이쪽 구간까지는 안 가겠지. 무조건 안 가. 그러니까 뭐 여기쯤 적당히 어딘가 있다라고 치자. 정확하게는 루트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쯤 5a가 있어서 결국 구하는 게 요 부분. 요 부분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자, 그런데 사다리꼴의 밑변이 5a죠? 여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5에 2a니까 여기는 지금 3a죠? 자, 그러면 위아래 더해서 넓이 s는 요 s가 아니라 요 확률 구하는 거니까 확률을 그냥 그대로 쓰고 가도록 할게요. p의 y가 0부터 5a까지. 자, 요렇게 되는 거를 그냥 넓이로 구해주는 게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이잖아. 그래서 5a하고 3a가 나왔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a 플러스 3a 요렇게 해놓고 높이는 마이크로 a니까 a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4a 제곱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쵸? 자, 근데 a가 지금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잖아.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 요거에 제곱을 하게 되면 4는 지워지겠다. 2분의 1 제곱하면 요렇게 되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지금 이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제곱하시면 2는 4 2에서 6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두 배 해주면 되겠죠? 6 마이너스 4 루트 2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거 p 마이너스 q 루트 2죠? 여기는 6이고 얘가 지금 4네요. 정답은 p 곱하기 q 24가 되는 거죠.